영원암 강암문화제를 같이 했는데요. 우리가 영원암 강암문화제를 아주 오래전부터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많이 친해서 싸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한문대에서는 누구나 다 형제고 동포인 것 같아요. 우리 영원암 강암문화제를 같이 하면서 영암 아크로시시와 그 다음에 내산수원에서 영원암 강암문화제를 합동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아까 우리 노래를 불러주셨던 우리 큰욕 우리 단장님께서 우리 강암문화예술단하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남예술단이 부산에서 우리 강암문화제를 축하해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석 시작하기 전에 우리 큰욕 우리 단장님 노래를 들러봤고요. 우리 큰욕님께서 또 단원들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단원 중에서 유필련님을 모시고 축하음악 하나 듣고 중간짓기 하신 동안에 축하음악 하나 듣고 그리고 나머지 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음 릴렉스 하시고요. 그 다음 잘할 수 있도록 마음껏 기도하시고 또 무용 공공하신 분들은 여기서 무용도 한 번 하시면서 춤도 추고 한 바퀴 돌시기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장난을 보니까 자 유필련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필련님 안녕하세요. 유필련님 안녕하세요. 음악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유필련님 음악 드십시오. 사랑을 약속했는데 인정도 인정도 발계로 남겨둔 채 아픔으로 어디 갔나요 다시 한 번 내게로 도와줘요 친한 이름으로 더 줄게요 사랑은 이런가요 이 번호가 모르신네 우리요 이 번호가 모르신네 불숨이 내리는 여란 오븐에 알맹이 창답게 나아준데 그렇게 사랑은 당신이 떠나는 길 한없이 후회했어요 비모한 말인데 모두가 사랑인데 그대는 왜 몰랐을까 몰라요 내게로 도와줘요 당신 없이 나는 못살아 사랑은 이런가요 이 번호가 모르신네 우리요 사랑은 이런가요 이 번호가 모르신네 이 번호가 모르신네 우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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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깻거리같은 목소리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자 네 모델을 다시 정리하고요.